익숙하기만 했던 도시 곳곳에 나의 취향을 담은 공간이 숨쉬고 있다면 어떨까요? 원주에는 여러 주제에 따라 시민들이 직접 코스를 짜고 또 체험해보면서 살아있는 정보를 담아낸 여행지도가 제작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노주비 우주비행 대표 전화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먼저 원주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직접 만들었다고 하니 더욱더 생생한 정보가 담겨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제작된 취향지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취향지도는 올해 문화도시 원주에서 진행한 도시 하루 여행 원주비행의 투어 코스와 컨셉별 공간들을 맵핑한 지도인데요. 도시 하루 여행 원주비행은 지역 주민의 정주 여건을 개선을 목적으로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과 취향을 컨셉으로 지역의 공간과 컨텐츠를 발굴하고 연결해서 비건 투어, 제로 웨이스트 투어, 1인 가구 투어, 댕댕이 집사 투어, 양조장 투어, 그리고 대학생 원도심 투어까지 총 6회 동안 운영된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 안에서 참여자들이 공통의 라이프 스타일과 취향을 가지고 네트워킹도 하고 정보 공유도 하면서 각 컨셉별로 지역의 다양한 공간과 컨텐츠를 발굴해서 이 취향지도 안에 담아보았고요. 이 취향지도는 원주역 관광 안내소나 아니면 원주 지역에 있는 다양한 카페나 문화 공간에 비치가 되어 있어서 만나보실 수 있는데 또 따로 원하시는 분들은 원주시 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 시민문화팀으로 연락 주시면 또 따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취향지도에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한 여러 가지 여행 코스로 색다른 원주 여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섯 가지 테마가 있다고 들었는데 추천하고 싶은 테마가 있을까요? 제로 웨이스트 투어와 1인 가구 투어를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제로 웨이스트 투어는 요즘에 기후 위기에 대한 문제가 들도 되면서 많은 시민분들이 어떻게 하면 쓰레기를 줄일 수 있을까 많이 관심을 가져주고 계세요. 그래서 지역의 공방들과 같이 협업해서 쓰레기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그런 체험 프로그램들을 같이 체험을 해보았는데요. 작업실 247 공방을 통해서는 폐지로 수제노트 만들기를 했었고 또 이노센트 공방에서는 고체 취향 만들기, 또 바름 코스메틱 공방에서는 안 쓰는 립스틱을 재생하는 그런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일상 속에서 우리가 공방들을 통해서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었고요. 그리고 1인 가구 투어는 원주에 살고 있는 20, 30대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했고 아무래도 혼자 살다 보면 커뮤니티가 많이 적고 좀 지역사회에 연결되기가 어려운데 이런 1인 가구 중에서도 반려식물 키우기에 관심 있는 분들을 함께 모여서 원주에서 화훼를 재배하고 있는 청년 농부님과 함께 나에게 맞는 반려식물을 찾아보고 관설동 화훼단지에서 직접 그걸 구입도 해보고 분갈이 체험도 하고 또 마크람의 공예를 통해서 화분거리까지 만들면서 다양한 참여자들이 네트워킹도 하고 지역의 다양한 공간과 콘텐츠를 경험하는 그런 투어 코스들을 운영했습니다. 앞으로도 원주의 다양한 모습을 엿볼 수 있는 문화사업들 진행될 텐데요. 원주 시민은 물론 원주를 찾는 여행객들이 알아두면 좋을 정보 있을까요? 도시 하루 여행 원주비행은 지난해 2021년부터 진행된 사업인데 내년에도 문화도시 원주에서 운영할 예정이고 더욱 다양한 컨셉과 다양한 시민분들을 대상으로 찾아뵐 텐데요. 그때까지 도시 하루 여행 원주비행 취향지도를 참고해서 원주에 살고 있지만 내가 원주에서 잘 몰랐던 그런 공간과 콘텐츠를 재미있게 즐겨보시면서 원주에서 재미있는 하루들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노주비 대표였습니다.